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파독이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예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대여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비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베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건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삶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훈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인지하여 주시는 그 현상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첫 번째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두 번째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위에 보였고 세 번째로는 모든 제자들이 세계 각국 나라말로 방언을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구나. 약속하여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셨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성령님의 인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자들은 어떻게 바라고 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비하게 여기기도 하고 다른 방역으로 보면 기이하게 여기기도 했다고 말하고 놀랍게 여겼다고도 말하고 심지어 낮술에 취한 것처럼 여기면서 제자들을 조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러한 간점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부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여 주신 성령님이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도 그 현상에 어떻게 했죠? 반응하며 기이하게 여기고 신비하게 여기고 심지어 술에 취한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새벽의 자리를 깨어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진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를 무리들처럼 기이하고 신비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어떠한 현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인 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갈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을 받기만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서 나타난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약속하여 주신 성령님이 인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2장 11절에는 이렇게 해진 거예요. 그래대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며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그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순절날 성령이 임합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로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여심이 분명하게 믿어짐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은 분명히 증거예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됐죠? 실제가 된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권능에 힘입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된 베드로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표적과 고난 부활에 대하여서 설교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하거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하면 핍박하고 예수님 하면 어떻게든지 탄압하는 존재였지만 함께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3천명이 회계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신학적인 그러한 학식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한 건가요? 아닙니다. 유청한 말주변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만 했을 뿐이에요. 성령님의 힘입어 당당히 증거하자 회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떠한 말주변도 없고 정말 하찮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충만해지니 더 이상 유대인의 편견과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에 대한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주니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더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44절, 45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들이 소유했던 물건도 함께 공유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상황의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았다라면 성령님이 임함으로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고 나의 삶의 주조건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여러 가지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현상이나 어떠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요 예수님 그분으로 알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 붙들림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907년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황폐했습니다. 하디 성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온 날에는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성적으로 굉장히 물란했어요. 또한 공금으로 횡령하는 일도 있었어요. 어떤 집회장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국수를 하려고도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 교인들끼리 내가 놈니, 너가 놈니 다툼이 굉장히 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디 성교사님이 이들에게 성찬을 금하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제명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달라졌어요. 서로 사이가 나빴던 성교사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한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인 중에서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했대요. 돈을 빌려가서 갚아주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돈을 그 즉시로 마련하여서 빌린 돈을 갚는 그러한 은혜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은 삶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잘못 드리고 기도 못하고가 아니에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삶이 따로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께 반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탠디리 졸스 성교사님이 간디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인도 땅 가운데 기독교가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의 성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강조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정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그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가 어떠한 은사나 내 안에 어떠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나타나냐 안 나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의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반응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의 기루에 서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조롱하는 얘기도 합니다. 적당히 하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고 거리에 나온 제자들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 저 사람 낮부터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이 정도 하면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 사이의 믿음의 믿음 관계에 적당히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물무야 부부 사이도 이런데 우리는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1절입니다. 오순열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모이기 힘썼다고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모이기 힘써요? 모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온라인을 통하여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예수동의 운동을 통하여서 이미 시작된 예수동의 일기와 한 시간 기도 운동 이미 우리는 나눔 방에서 온라인의 각 처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모이기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곳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게시록 3장 20절은 분명히 증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우리의 안에 이미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에요. 그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갈망하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지고 있고 무엇이 그토록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제자도를 쓰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마가의 나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갈망하며 모이기 힘쓴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님에 기대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할 때 성령의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 증인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 오늘 오순절 이 마가의 나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한국 땅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님을 골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기도가 일어나야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이미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강구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약속하여 주신 성령님을 골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다시 한 번 그 성령님에 힘입어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그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내 안에 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나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난 아버지 이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아버지 이미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론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성령님 함께 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강구하고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베드로에야 놀라운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 하며 반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 그 성령님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왕구해진 나의 마음이 상한과 함경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먼저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재가 하나님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먼저 아버지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먼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입할 때는 기도할 때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석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새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날마다 함께 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나를 성령의 믿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보러 오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아버지 한국교회의 아버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성령의 그 믿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하나님 그 성령의 힘이 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찾아올 시 그 주님으로 아버지 결론 기업이 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세워져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이 그 성령의 힘이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주님으로만 믿음을 채워져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안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올 시 그 주님으로만 결론 되어주고 반응하며 믿음으로 세워져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간절히 강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강구하는 것 아버지